해피야. 앉아. 앉아. 손. 반대 손. 아니지? 손. 반대 손. 코. 코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잘했어. 왜 이렇게 잘 해피? 해피 손. 아니야. 아니야. 너 너무 급해. 너 너무 급해. 기다려 봐. 우리 해피 너무 예쁘게 생겼어. 그렇지? 어? 이 미소 봐. 발짝. 뽀뽀. 안녕하세요. 저는 두 살 비숑 해피 상주님을 모시고 있는 집사 예린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진짜 나 자랑 더 해도 돼요? 저희가 알아 듣는 서수 똥입니다. 이렇게 싸고 똥을 안 밟으려고 열심히 되게 깔끔히 걸어가요.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. 그런데 밖에서는 또 멀쩡하게 싸거든요. 집에서만. 안녕. 한번 가볼까? 안녕. 안녕. 오늘 해피야 가는 대로 다 갈게. 오. 해피야, 여기 우리 집 가는 방향이야. 해피야, 일로 와. 해피야, 나 어디 있게. 멍멍. 해피야, 일로 와. 멍멍. 왔어. 역시. 내가 부르러 너무 잘 온단 말이야, 우리 해피. 해피, 일로 와. 해피, 간식 줄까? 간식? 간식? 해피야. 해피야, 모자 써 볼까? 해피야, 근데 진짜 예쁘다. 해피, 예쁜 포즈. 언니가 빗질해 줄게. 봐봐, 이제. 나 봐봐. 오케이, 오케이. 됐다. 토마토. 나는 손이 많으니까. 아무래도 해피를 위해서 요리는 꼭 해 주는 것 같아요. 중성화 수술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몇 개씩 받아요. 근데 받을 때마다 간 수치가 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간에 이상이 생겨서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. 해피가 또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혈관이 몇 개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배에 복수도 차고 진짜 어떻게 보면 중래산에까지 갔다가 왔습니다. 네, 예린이의 강아지 요리 시간. 오, 여기 폭죽 터뜨려주세요. 벙벙벙벙. 오늘은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오므라이스와 블루베리 라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야채를 잘라보도록 할게요. 이제 채를 썰고. 요리 잘 안 좋아. 잘게 썰고. 이거는 나중에 위에 뿌릴 거여서 칼집만 살짝 내주도록 할게요. 껍질 잘 벗겨주려고. 아무래도 해피가 좋아하는 오리고기, 토마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넣어주면 엄청 잘 먹더라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